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전특표 10년 정말 며칠 사이의 방송은 너무나 중요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 제야 전문가님, 전수조사를 맡았던 제야 H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청해석을 했던 장영우 대표, 제야 K님, 이런 분들의 노력들이 다 합해져서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행해져 온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의 소위 메커니즘 전모가 다 이렇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언, 이런 사실이 공론화가 되고 나라 일을 맡은 사람과 국민들이 각성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가 남은 거죠. 해결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사전특표 자수를 국민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사실과 진실이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선거가 단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대만 선거를 보셨다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단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선거도 간단하고 조작도 간단한 겁니다. 그 조작을 여러분들 다양한 가설을 도입해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이제 다 까발긴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대개이름 2016년도 총선. 현재 기준으로 사전특표 조작이 막 시작된. 그러니까 사전특표율을 부풀리고 실제 사전특표율과 발표 사전특표율 사이에 격차만큼 유령 사전특표를 확보해서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특표율 투입으로 득표수를 조작한 그 소위 조작이 시작이 된 현재 기준으로 제주갑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주갑의 관내 사전특표자 수를 선거관립위원회가 11,401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전특표장을 찾아서 관내 사전특표의 표를 던진 사람이 11,401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사전특표장을 찾아서 표를 던진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10,36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립위원회가 사전특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103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036표를 그럼 1036표가 선관위가 발표한 11,401표에 차지하는 비중이 11분의 1인 겁니다. 11분의 1, 11분의 1은 아마 0.1666 먹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전특표장을 찾아서 관내 사전특표지를 교부받은 10명당 한 표의 더블당 후보에 기표가 된 표를 집어넣고 전산으로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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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표, 가짜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대한 발견인 겁니다. 관외 사전특표는 다섯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여기 보시는 거. 그럼 실제 투표장에 참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관내 사전특표는 얼마를 조작했냐. 10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특표는 20표를 조작한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전특표율 기준으로 하면 14.09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사건의 전모를 여과 없이 요약한 겁니다. 관외 사전특표는 투표장을 찾은 다섯 명당 가짜표를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모든 가짜표는 더블당 후보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2016년 채누리당에 집권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선거가 이렇게 치러진 겁니다. 관내 사전특표는 10장당 가짜를 한 장 집어넣은 겁니다. 이 분석은 전부 다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런 공식 데이터를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관외 사전특표는 몇 퍼센트를 올렸는가 하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0.54% 관외 사전특표는 0.75%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전특표는 1.32%를 뻥튀게 해가지고 유령 사전특표자수를 만든 겁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몇 퍼센트를 뻥튀게 한 겁니까? 7.55%를 뻥튀게 합니다. 7.55%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한 조작을 한 거죠. 여기는 그냥 1.32%만 조작을 한 겁니다. 시운전이니까 2016년입니다. 이것이 제주갑 제주얼 서귀포시에 다 일어난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2012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014년 보궐선거부터 사전특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전특표 조작은 2016년에 테이프 커팅을 한 겁니다. 시작이 된 거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모든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 끼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전특표율을 9.34%를 10.67%도 올리고 거기서 확보된 위조투표지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당일투표지 100장 당 사전특표의 21장이 진짜인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보게 되면 당일투표지 100장 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사전특표지가 27장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표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진짜 추정치나 선관위 발표된 여러분들 자료나 0.19 0.2 세누리당입니다. 무소속 0.2상 0.2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이렇게 드러난 것. 이게 여러분들 모두 다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냥 알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입력한 규칙에 따라서 프로그램 된 걸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사용해서 조작한 득표수를 만들어 제출했기 때문에 조작된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역으로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게 2016년 총승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총선 그 사이에 지방선거도 다 조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냥 여러분들이 편의상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이 많은 2020년도 4.15 총선에 노원병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들 출마했던 데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기에 대해 몇 표를 대했는가 하니까 노원병의 3개 1동만 떼내가 여러분들 분석한 겁니다.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3개 1동 2동 3동 4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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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전투표장에 찾은 네 사람당 네 사람당 여러분들 한 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입니다. 1208표를 3개 1동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보게 되면 3개 1동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6040입니다. 이게 가짜표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니까 진짜 4834표에다가 선관위가 넣어준 1208표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 5분의 4입니다. 5분의 4는 진짜 5분의 2는 가짜인 겁니다. 그게 더해진 겁니다. 이걸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난 10년 동안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활용한 모든 규칙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2016년에 시운전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성산보궐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2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에 보궐선거. 전부 다 동일한 여러분들 조작기계를 쓴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위대한 발견입니다. 다음에 좋은 날이 오면 진짜 훈장 줘야 될까 합니다.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 제야 H님하고 여러분 장영우 씨 함께 다 훈장을 줘야 될까 합니다. 내부의 적들이 사용한 국가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위 조작 도구를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자면 모든 표는 누구 한께만 넣어주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께만 넣어주고 다른 사람 손을 절대 안 넣은 1208표가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만 더해진 겁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만 1208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준석 후보한테는 한 표도 넣어주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인천연수월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연수월은 5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 가짜 6분의 5의 진짜 선관이 발표된 종합 토탈이 6분의 6인 겁니다. 선거관리비는 6409표가 인천연수월 송도일동의 관내 사전투표자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중에 진짜가 5341표 가짜가 1068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장 5명마다 이런 한 표를 추가한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럼 1068표는 송도일동에서 누구한테만 집어넣어줬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만 집어넣어준 겁니다. 국힘당 민경욱 의원하고 후보하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는 한 표도 주지 않았습니다. 영 영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조작 메커니즘의 핵심 엔진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다는 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로는 위조투표율을 만들 때도 모두 다 이러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만 찍어준다는 겁니다. 기표 도장만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15 총선의 인천연수월입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한 겁니다. 호남권인 광주광역시하고 여러분들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을 빼고 이게 이제 2023년도 클라이맥스인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조작 실태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두 장 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거죠. 하곡 본동입니다. 더해진 표수 1831표 실제 투표자들이 던진 표수 3662표 두 개를 합쳐서 5493표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홈피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걸 분석해 가지고 진짜는 3662표고 집어넣어준 것이 1831표를 찾아낸 겁니다. 3분의 1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그러니까 득표 격차가 17%나는 겁니다. 화끈하게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집권이 2년이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인 겁니다. 이걸 다 덮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1832표 가운데 단 한 표도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한테는 주지 않는 겁니다. 영 모든 표를 누구와 함께 집어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2023년도 10월 10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신 겁니다. 사전 투표를 부풀리고 유령 사전 투표를 만든 다음에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 투입으로 선거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2022년 선거에 배가 아주 현저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가 올라간 겁니다. 7만 4200표 점프를 한 겁니다. 여기에 조작에서 집어넣은 3만 777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진짜 투표지 두 장마다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발표한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 투표율이 달성됐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하국 본동뿐만 아니고 전부 다 보면 7.55%를 부풀렸고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가 진교훈 후보가. 그래서 이런 표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 투표자 이렇게 끙충 뛴 겁니다. 여기는 100장당 49장 정도였는데 100장당 88장 정도 나온 겁니다. 보궐선거에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사전 투표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 그 사람들이 작업했는가가 전모가 다 드러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현장을 우리가 찾지 못했고 어느 사람이 했는지는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증거물은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하나도 더 하지 않았으면 한 표도 더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모은 거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 득표수를 조작한 걸 다 찾아낸 겁니다. 법칙을 찾아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 왔는지를 그냥 사례연구를 통해 가지고 딱 일관되게 모으죠. 그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런 작업은 제야 h님의 전수조사가 있었고 장영우 대표의 심청보고서가 있었고 제야 전문가의 여러분들 분석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까지 그동안 고비도 많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다 찾아낸 겁니다. 다 찾아내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고한 거고 이 문제를 인지한 상태 해결할 문제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하고 국민들이 각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다 밝혀낸 겁니다. 감사합니다.